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세고테 파워 어때요? 유젠스쿨 파워 어때요? 저렴한데 같은 골드급 이잖아요. 저희 가성비 좋은거 아닌가요? 라고 자주 물어보는거 파워가 저렴하면 어디가 싸지는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거구요. 주요 제품들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뒀으니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깎는 사진을 한번 들고 왔어요. 가볍게 파워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A부는 필터류에요. 여기에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노이즈 발생했는게 다른 쪽의 부품에 영향을 가지 않게 필터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는 정류하고 평화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차 캐피시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스위칭도 있긴 한데 스위칭은 일단 넘어가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 파워에는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C쪽이 출력부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한번 더 이제 출력부를 필터 해주는 느낌으로 2차 소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요. 이 앞에 선이 꽂히겠죠. 파워는 간단하게 A, B, C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류, 정류, 정류와 함께 평활 그리고 출력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B가 왜 중요하냐. B의 정류 부분에 특히 1차 캡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전원 220 꽂으면은 교류가 들어오거든요. A, C라고 하죠. A, C가 들어오는데 A, C는 응급, 양급을 드나들죠. 이거를 한쪽으로만 드나들게 바꾸는 겁니다. 왜? PC 부품은 DC밖에 못 쓰거든요. 직류 전원 밖에 못 써요. 교류를 못 쓰기 때문에 직류를 바꾸려고 이쪽을 아예 없애는 거죠. 자 그렇게 없애고 나면은 위에 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파형이 있어요. 맞죠? 파형이 있는데 파형을 날리기 위해서 여기에 평활 작업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쳐지는 건 있겠지만 평활 작업을 어느 정도 해요. 평활 작업을 해주는 게 이 캡입니다. 여기 커다랗게 두 개가 있는 거 있죠. 잘 안 보니까 노란색 해드릴게요. 이 캡들이 평활 작업을 해줘요. 특히 전기를 충전하고 뇌배꼴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거의 수명은 파워에는 다른 부품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스위칭 소자라든지 모스펫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초코일 이런 것들. 다이오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네들은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인데 물론 고장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 터져나가기도 해요. 근데 일단 초기 품질 불량 제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고장이 잘 안 나 그쪽 부분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호회로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요. 근데 이 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수명이 깎입니다. 전액이 충전되어 있는 캡피스트의 특징이에요.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죠. 이 콘덴서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수명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을 써야 오래 고장나지 않고 쓰는 겁니다. 저품질 제품 쓰시면 이게 터져나가거나 아니면 부풀어오릅니다. 부풀어오르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콘덴서를 비싼 거 쓰기도 하고 만원 2만원 되는 거 써요. 그리고 비싼 거 쓰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명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 부분을 우리는 일상캡을 썼다고 광고를 합니다. 골드급 정도 되면요. 그래서 과연 골드급 저렴한 제품들도 일상캡을 썼는지. 그리고 또 2차 출력단도 중요하거든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일상캡을 썼는지 함께 보죠. 싼 것들도 썼는지요. 일단 여러분이 가성비 파워라고 부르는 11, 12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세고템 파워입니다. 세고템 파워 1차, 아까 커다란 그 부분 있잖아요. 큰 부분에는 일상캡을 썼어요. 일상캡의 중급 정도쯤 되는 겁니다. 지금 105도에서 2000시간 동작하는 캡이거든요. 근데 이건 3000시간 동작하는, 5000시간 동작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85도에 1000시간, 500시간 같은 아주 허접한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허접하지는 않아요. 보통 파워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1차캡에. 105도, 2000시간. 그거 충분히 만족시키는 니폰케미콘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의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물량은 내압 420에 820 마이크로패럿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내압이 좀 올라가고 용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사실 거의 비슷한 제품입니다. 거의 비슷한 제품이고, 위에 게 이 회사의 라인업 중에서는 KMZ보다 살짝 더 좋은 거 쓰긴 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걸 바꿨다고 보면 돼요. 이거 하나 쓰거나 이거 하나 씁니다. 초기 물건은 이거, 후기 물건은 이거. 어쨌든 1차캡은 일산은 썼다. 2차캡 보면 청신전자라고 물론 이거 저가형 파워에는 종종 보입니다. 잘만의 스탠다드 브론즈, 에코의 브론즈급 그런 파워에 이게 들어가 있던데 네, 이 캡을 씁니다. 이 캡은 당연히 저렴한 제품이죠.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거 진짜 얼마 안 해요. 이거처럼 만원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몇백원 몇천원 하지도 않는데, 이거 좀 좋은 거 쓰시지. 중국산은 썼네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솔리드캡 같은 게 추가로 꼽혀 있는 게 많았는데 이거 보면 뭐죠? 캡손, 대만산. 그래도 좀 먹어주는 대만산이긴 한데 어쨌든 일산은 안 쓰고 대만산 썼어요. 결국 이 세고탭은 1차캡만 딱 일본산 쓰고 나머지 부분에 원가 저감을 했습니다. 더 자잘한 것들 봤는데 캡손 거 쓰거나 에이피콘 거 썼습니다. 둘 다 대만산이에요. 이 작은 캡들도, 작은 솔리드캡들 주변에 필터 역할을 한다고 좀 박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가형 파워는 대부분 다 일산을 같이 씁니다. 여기는 중국산, 대만산을 썩어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효율하고 보면 잘 나와요. 92.5, 89.2. 최근 설계된 애들은 진짜 골드급들이 효율이 잘 나오는 애들은 플래티넘급에 가까울 정도로 효율이 잘 나오긴 합니다. 물론 얘가 그급은 아니에요. 그급은 아닌데 골드의 평균적인 효율까지 나옵니다. 성주님, 이 쌈부품을 썼는데 골드의 평균적인 효율까지 나오는데 그럼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산 콘덴서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적혀있는 스펙에 가까운 품질을 만족시키긴 하는데 그중에 분량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 중국산이나 대만산이 많이 스펙이 올라와서 일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스펙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은 분명히 좀 더 확실한 QC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해서 초기 분량률이 적어요. 사용성의 분량률이 적고 중국산은 일본만큼 관리 안 하거든요. 여러분 중국산 제품 많이 써봤잖아요. 베프 프로가 터지거나 알 수 없는 고장나는 전자제품도 많죠. 그런 겁니다. 결국 싼 부품을 써서 원가 절감을 한 거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세고 탭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주입기에 봐야 될 케이블 부분입니다. 케이블 부분이 굵기가 얼마나 굵은 케이블을 썼나. 참고 숫자가 높을수록 굵니다. 싸고렛 파워는 20 정도 되는 거에요. 20 AWG를 쓰고 일반적인 파워는 대부분 다 18 AWG를 씁니다. 그런데 얘는 대부분 케이블을 18 AWG로 썼더라고요. 보통 좀 고가형 파워는 CPU랑 그래픽카드 부분은 전부 다 16으로 바꾸거든요. 얘네는 아마 어쩔 수 없이 16 규정을 써야 되는 12핀 빼고는 싹 다 그냥 18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돈 아껴서 만든 골드급 파워에요. 골드 효율은 나오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자료는 좀 저렴한 걸 써서 단가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고탭 파워는 싸게 만든 저렴한 골드 파워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내려간 만큼 부품 가격에 절감을 한 파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FSP Hydro G Pro 보겠습니다. 이거 설계된 지 오래됐어요. 출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효율 같은 거 보면 세고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세고탭보다 조금 좋거든요. 케이블도 나온 지 오래돼서 그때는 대부분 다 18 AWG로 G를 썼어요. 고급 파우더. 그래서 12편만 16 쓰고 나머지는 다 18을 썼어요. 근데 가격은 무려 6만원 더 비싸죠. 6만원 더 비싼 값어치 할까요? 자 내부 부품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내부 부품 봤을 때 1차캡은 세고탭하고 별 차이는 없는 걸 썼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걸 썼는데 2차캡 어때요? 2차캡도 여기에서는 일산을 사용했죠. 같은 회사 꺼 썼어요. 니폰케미콘 심지어 얘네는 2차캡에 조금 작게 들어가 있는 솔리드캡도 다 그 회사 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모든 것도 같은 회사 니폰케미콘 꺼 썼어요. 여기 회사 꺼 MOSFET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거에요. 일산의 한 중급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MOSFET을 일산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작은 소재들도 붙어있죠. 그리고 이 앞에도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 꽂는 얘가 지금 모듈러거든요. 모듈러 케이블 꽂는 이 앞부분에도 MOSFET이 붙어있는데 이런 작은 소자 하나하나를 싹 다 모다 일산을 갖다 썼더라구요. 그럼 돈은 그만큼 더 들여서 만든 제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FSP 하이드로지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꽤 됩니다. 저희 매년 100단위 이상을 쓰는데 분량률이 1% 정도 밖에 안돼요. 1% 될까 말까 할 정도. 1% 채 안 미치는 정도로 분량률이 적습니다. 세커트 파워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더 비싸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에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분량도 적게 나고요. 마이클릭스 파워 한번 볼게요. 마이클릭스 파워 여름에 엄청 까더라구요. 마니파워 왜 쓰냐. 마니파워 쓸 빨리 딴 거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니파워 보시면 니폰케미콘하고 마찬가지로 1티어 회사로 쳐주는 리치콘게드가 있습니다. 리치콘게드가 있는데 용량이 좀 적죠. 아 그러면 마니카 역시 떨어지네요 하는데 아니에요. 얘는 이거 2개 써요. 얘네들은 1개 넣었잖아. 얘네들은 이거 하나, 아니면 밑에 거 하나 이렇게 넣었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내 앞 450에 680짜리 1개 넣었는데 얘는 560짜리 2개 넣었더라구요. 물론 저걸 2개 넣고 설계하면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용량 자체는 확실하게 커지죠. 캡에 등급도 뭐 비슷한 거 사용했고 그리고 2차 캡에도 보시면 니폰케미콘 거 일산을 썼습니다. 솔리드 캡까지요. 싹 다. 자잘한 거 대부분 다 확인해 보니까 니치콘 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캡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놓친 대만산 캡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작은 거 소자 하나하나 부품 보내는 거 봤을 때 대부분 다 일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17만원 가깝죠. FSP G-PRO랑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분명히 품질 좋은 부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품들에서 까는 거는 위즈맥스 이런 걸 까면 내가 이해를 해요. 위즈맥스나 아니면 쿨맥스 중에 상위 플래티넘 말고 하위 라이너 이런 애들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딱 까봐도 대만제 캡을 쓰고 케이블 비교도 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클래시 2 라인만큼은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가일 제품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제품도 받아서 팔면 분량율이 2%가 채 안 나올 정도로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도 돈이 좀 비싸지만 대부분 다 일산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SI A850GL G 말고 GL입니다. 이건 뭐 CWT OEM이니까 미들만하던데 GPX라고 옛날에 설계한 플랫폼 그대로 갖다 쓰고 있거든요. 좀 오래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뭐다? 1차 캡부터 그냥 대만선 써요. 뭐 쓸만하다고? 1차 캡부터 대만선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캡 조금 아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대만선도 품질 많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대만선 캡 만들 때 여전히 전액은 일본에서 수입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대만선 캡이 일산하고 진짜 품질이 똑같다면 고가의 부품들 왜 대만선 안 쓰고 싹 다 일산캡을 씁니까? 보드든 여러분 생각하시는 파워든 일산캡을 많이 써요. 매우 고가의 제품들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일산캡이 분량이 덜 나서 그렇습니다. 더 비싸긴 하지만 그게 마케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파워 캡 보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메인 캡만 일산 넣어놓으면 2차 캡은 보지도 않고 2차 캡도 아닌 필터력으로 쓰는 작은 캡들은 여러분 안 보잖아요. 그런 콘덴선 하나하나 확인 안 하잖아. 그럼 1차 캡만 일산 넣고 나머지 싼거 놓고 만들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충분히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대만산캡을 썼어요. 조금 더 저렴한 그 뿐만 아니라 캡스는 대만산치고 좀 쳐주는데 엘리트 엘리트를 썼다고? 엘리트도 쓰고 다양하게 썼더라고요. 대만산을 얘는 CWT에 맡기긴 했는데 우리 이거 13만원에 팔아야 되거든 니네 한 10만원 11만원에 만들어 줄 수 있어? 해가지고 저렴하게 만든 거예요. CWT라고 다 좋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GL이 그리고 기본적인 분량이 G보다 높습니다. AS간도 짧고 7년으로 보통 파워도 10년이거든요. 얘 7년이에요. 케이블도 대부분 다 C8AWG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은 필터류 콘덴서도 캡슨이나 APKON도 쓰고 있고요. 결국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티어가 조금 떨어지는 약간 더 저렴한 그런 콘덴서를 넣어서 만든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4만원 정도 주고 사는 걸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중구산 썼는 것보다는 대만산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놈이나 이놈이나 싸게 만든 건 똑같은 거예요. 감히 이 둘이 이 둘하고 비교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까는 마닉한테도 비교가 안 된다고요. 마닉껏 까놓고 세고템이나 MSI 거 추천하면 알죠. 나는 잘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선이 버텍스 보겠습니다. 얘가 독보적으로 비싸요. 독보적으로 비싼 만큼 뭔가 달라야 되겠죠. 일단 캐피스터를 두 개를 넣어놨더라고요. 내압 420짜리 쓰는데 용량 390, 330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합치면 용량이 꽤 크긴 하죠. 근데 듀얼로 구사하는 게 약간의 손해는 있습니다. 싱글에 큰 용량 하나 쓰는 것보다 내압은 400만 넘으면 돼요. 420, 450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씩 단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돈 차이 크게 안 나고요. 500, 600 넘어가야 돈 차이 크게 납니다. 하여튼 400만 넘어가면 보통 파워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220V 꽂아 쓰는 데는 230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버텍스 보면 일단 용량이 꽤 괜찮게 썼다. 1차 캡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캡이 니치콘 3300짜리 쓰고 있는데 16V 얘는 내압에 낮기 때문에 원래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서 2차에 대부분 다 일산 씁니다. 가격 자체가 안 비싸요. 이 앞에 것처럼 일산 써요. 솔리드도 일산 씁니다. 니폰 케미콘 니치콘 리뷰가 칭찬이 세기에요. 소자 품질 보니까 이해가 간다고 했는게 자잘한 콘데스도 싹 다 일산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텍스 모듈러 쪽이나 아니면 10V 펫 쪽이나 싹 다 자잘한 것도 필터류나 싹 다 일산 쓰고 있어요. 근데다가 얘가 내가 확인해봤는 제품 중에서는 효율이 제일 높게 나와요. 당연히 10V 전압 유지도 잘합니다. 그리고 AS가 유일하게 12년이고요. CPU 메인보드 24핀 CPU 4 플러스 4핀 메인보드 24핀 그리고 8핀 그래픽 카드 12핀 싹 다 16AWC 씁니다. 굳이 두꺼운 거 쓸 필요 없는 사타 이런 데나 18AWC 쓰는 거에요. 대부분 케이블이 주요 케이블이 16AWC 케이블도 좋은 거 씁니다. 얘는 비싼만큼 잘 만들긴 했습니다. 플레이티랜드 등과 파워드와 비교해도 이거랑 품질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골드 등급 치고. 다만 이제 버텍스 시즈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QC가 조금 떨어지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몇 번 써왔을 때는 불량이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1%보다도 높아요. 불량이 근데 어쨌든 불량률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초기 불량률하고 상관없이 초기 불량률은 QC 문제거든 그하고 상관없이 만듦새는 좋았다. 좋은 품질의 소자들만 갖다 썼다. 어딜 보든 욕할 건 없을 정도로 괜찮아. 비싼 부품만 썼다. 라고 보면 될 거에요. 그 다음에 슈플입니다. 슈플 리덕스 세븐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얘도 보시면 캡이죠. 시소니하고 똑같은 수준의 메인 케이비든 2차 케이비든 효율도 시소니꺼는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전구간 평균 냈을 때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지금 50% 하고 100% 밖에 안 적어놓긴 했는데 20% 하고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AS 기간이 2년 짧을 뿐이지 케이블 시소니하고 똑같이 대부분 16AWG 썼습니다. 16AWG 그 가격은 시소니꺼에 비해서 4만원 가량 싸죠. 이래서 여러분이 슈플이 품질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보시면 소자 자체는 싸구려 안 썼습니다. 소자는 전부 다 일산을 썼어요. 괜찮은 거 사용했습니다. 요목조목 땄을 때 시소니 버텍스하고 스펙 차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슈플도 제가 직접 써봤을 때는 많이 하고 불량률이 별 차이가 없긴 했어요. 결국 고품질 소자 넣었다고 초기 불량률이 낮아지지는 않더라고 초기 불량률 잡는 거는 결국은 공장에서 나왔을 때 혹시나 납댐 미스가 있거나 불량 소자가 들어갔는지 QC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빡세게 안 하면 초기 불량률은 조금 고품질 소자 쓰더라도 1,2%대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싸구려 파워들은 3%, 4% 심각하면 10%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보통은 2,3%입니다. 얘들이 싸구려 파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렴한 골드급 파워보다는 불량이 낮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GM850입니다. GM850은 출시된 지 오래돼서 캡 자체를 구형캡을 쓰긴 합니다. KMR 시리즈 이거 신형 나온 좀 됐거든요. KHE 나온 좀 됐는데 구형캡을 쓰긴 하더라고요. 22년도에 요새는 다 KHE 쓸 건데 새로 설계하는 애들은 모습에 좀 옛날거 쓴다 그래도 스펙은 똑같은거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력량은 나쁘지 않아요 1000와트 파워더 이거랑 똑같은 규격 쓰는 경우 많습니다 아 내압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용량은 이거랑 똑같은 걸로 근데 아 1차 캡이 좀 아쉬운거 썼습니다 니폰 ky 이건 중급 정도 생각하십니다 중보급형 1차는 맞는데 그래서 2차 캡을 좀 아쉬운거 썼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에이스 칠력도 다소 짧습니다 그리고 풀 모듈러가 아니라 알죠 위에 세고테터 풀 모듈러가 아닐텐데 하프 모듈러 반모듈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대부분 18AW 케이블 씁니다 나온지 좀 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지만 스펙도 요새 나오는 골드급 파워에 비하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 보다는 그냥 아 포커스 gm 보다는 gx라 그런겁니다 gx는 품질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설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디쿨거 중국산 캡쓰는데가 딱 두군데 있는데 세고 탭하고 디쿨 pn850m 이 두가지가 중국산 캡쓰습니다 참고로 저가형 아 저가형이야되나 특가 PC에 디쿨 파워 많이 들어갔던데 이거 말고 알죠 용연 좀 높은 그거 그것도 솔직히 좋은거 안 썼어요 그래서 싸게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소를 적어도 만익이라고 생각해요 클래시투라이너 어쨌든 여기 청신전자꺼 썼고 ap콘 아 2차는 좀 아쉬운거 썼습니다 효율도 조금 떨어지죠 88% 까지 내려가는 애들 잘 없는데 100% 로드 했을때 옛날에 설계했는 gm 이나 내려가는데 얘는 옛날것 아닌데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효율도 AS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동안 AS 많이 해야 될텐데 이정도 품질로 만들면 책임져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핀 빼고는 18AWG 쓰고 있고요 나머지 자자는 서 잡았을때도 니치콘꺼 써거나 캡션 아니면은 ap콘 그러니까 대만젤을 주로 쓰고 일부에 니치콘꺼 쓰고 그렇더라구요 원래 fp라고 적혀있는게 니치콘이 아니었죠 합병돼서 니치콘으로 되어있을거에요 어디에도 디쿨파워는 누가 봐도 싸게 만들었다 근데 왜 14만원이지 누가 봐도 싸게 만드는데 내가 왜 14만원이라고 태클 거냐면 다크플래시꺼 있죠 다크플래시꺼 가격이 똑같아요 14만원인데 다크플래시꺼 1차 1산 2차도 1산 리폼케미콘꺼 거기에다가 나뭇이 짜잔한 쏟아도 대부분 일산입니다 일산 치고 티어가 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내가 못 본 부분에 대만산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 대부분 일산이었어요 일산이었는데 조금 티어 떨어진 일산 뭐 어쨌든 다크플래시도 2차에 일산을 쓰고 있는데 2차는 얼마 하지도 않는데 디쿨은 똑같이 14만원 받으면서 중구산을 갖다 쓰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케이블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14만원에 산다 그러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다크플래시 고르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싸고 좋은 파워는 없는 거야 싸면 어디서 품질이 떨어져 1,2차 아니라도 다른 자잘한 소다리와 저렴한 것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MOSFET도 같이 봐야 되는데 MOSFET도 싸고를 쓰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 MOSFET 터져나가서 생기는 분량이 좀 있습니다 옛날처럼 콘덱서가 팍팍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싼 것들 보면 못해서 좀 아쉬운 것 쓰던데 그까지 다 보자니 영상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일단 주요 부품 중에 캡만 보여드린 거예요 캡이 또 제일 비싸거든 그 파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다 합치면 가격이 자 그 다음에 슈플 리덕스3 입니다 리덕스3하고 리덕스7하고 가격이 비슷하던데 3설바에는 세븐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븐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슬며시 봤을 때 일단 1,2차다 뭐다? 1,2차다 일산 근데 이거 세븐 맞죠? 보시면은 효율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요새 설계한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리덕스3는 나온 지 오래되어서 그렇거든요 좀 오래되어 가지고 효율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부품 품질 차이도 솔직히 좀 있긴 있습니다 리덕스3 같은 경우에는 짜잔 것들 T4 니치콘 뭐 일산 대만산 섞어 쓰더라고 확인해서 봤을 때 얘는 그건 대부분 일산 썼었거든 케이블 규격도 차이가 좀 있고 케이블 그냥 대부분 얘는 18AW지 근데 얘는 주요는 다 1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만원 정도 차이 난다 쳐도 3 말고 세븐 쓰는 게 맞겠죠 슈플이 가격 대비 부품 품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슈플꺼 가장 우선 추천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써보면은 아까 마니꺼도 부품질 괜찮았잖아 맞죠? 마니꺼나 슈플꺼랑 분량기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그러면 슈플꺼 쓰지 왜 마니꺼 쓰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부품 품질 비슷한데 마니꺼냐 슈플꺼냐 이거 조금 고민이 되죠 좀 고민이 되요 일단 저는 마니께 슈플꺼보다 약간 더 불량률 낮다고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니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니꺼이나 슈플꺼이나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되거든요 저희 쪽에서 마니꺼 좀 더 많이 팔려요 나오는 불량률 봤을 때는 마니꺼 약간 더 낮아요 그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클래스2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맥스엘리트입니다 아하 카운트파워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일단 1,2차 그래도 일산 썼습니다 자잘은 소자류에서 절감한 게 눈에 보이긴 해요 아마 녹색캡은 산욕거로 보이는데 주요캡 말고 딴 거는 조금 저렴한 거 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리 안 비싸니까 그리 안 비싸죠 근데 이정도 가격 개차면 만원 더 주고 만익이 나 아니면 슈플크 쓰는 게 낫겠죠 C소니 과장에는 또 너무 비싸니까 맞죠? 나쁘지 않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자 그 밑에는 MSI A850G입니다 봐요 여러분 똑같은 CWT입니다 CWT인데 물론 플랫폼이 다르긴 해요 얘는 GPX고 얘는 CSG거든요 CSG가 평균적인 품질으로 했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요새 OEM CWT에서 들고 오면 대부분 다 이걸로 들고 오거든요 저 위액이 아니고 GPX가 아니고 이거 일단 AS기간이 7년 10년으로 다른데 이거 말고 가격도 이제 격차가 25,000 정도 나죠 25,000만큼 품질 격차 있어야 되지 내가 봤는데 일단 2차 캡이 달라요 2차 캡 얘는 둘 다 일산 근데 얘는 대만산 대만산 중에서도 별로 안 유명한 것도 섞어 썼어요 캡선 말고 다른 것도 섞어 썼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잘한 소자료도 얘가 더 좋은 거 썼어요 GL 말고 그냥 G가 분량도 확실히 G가 적습니다 판매해 봤을 때 분명히 돈이 25,000만원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AS감도 기다려지지만 아예 느갔던 부품도 좋은 거 씁니다 대부분 일산은 사용하고 있고 일부만 대만산 소자가 보입니다 짜잘한 것도 중에서 일부만 근데 웃기게도 부품 더 좋은 거 썼다고 효율이 더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죠? 효율은 그것도 있어서 그래요 뽑기운 한 0.5 정도는 뽑기운 좋은 애들이면 그냥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제가 보기에는 A850G나 A850GL이나 효율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얘가 뽑기운 좋았던 거지 심지어 옛날에는 몇몇 회사들은 몇 개 중에 뽑아가지고 진짜 좋은 것만 골라서 더 리뷰를 맡기고 그랬었어요 골든 샘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효율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난 차라리 소자를 보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효율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효율이 아예 골든 등급이 안 되는 효율이 나오면 그런 놈은 걸러야 돼요 근데 골든 등급을 상회한다면 이 효율은 너무 볼 필요가 없습니다 10V 유지율도 너무 볼 필요 없어요 불량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면 왜? 그거는 테스트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뽑기운에 따라 오차범위가 꽤 큽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 GL은 쿨마 650 브론즈 더 메인캡 이거랑 똑같은 거 씁니다 내가 왜 자꾸 싸구려라고 그러냐면 그 저렴한 쿨마 650W 브론즈가 이거랑 똑같은 캡을 메인에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같은 CWT라도 분명히 가계에 따라 품질이 달랐다 플랫폼에 따라 품질이 달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유젠스컬 거 보겠습니다 유젠스컬 파워도 1차는 일상캡 씁니다 그러니까 1차를 일상캡 안 쓴 거는 MS의 GL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저기는 절감한 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통 홍보용으로 쓰는 거 진짜 파워 조금만 안다 그래도 다는 1차 소자를 저렴한 거 썼다 그럼 나머지 믿을 만한 게 뭐 있냐 없지 없습니다 자 유젠스컬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은 썼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차 여러분 1차 말고 2차는 잘 안 보거든요 2차는 대만산을 썼습니다 메인캡뱀은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 캡을 쓰는 걸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컬도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쿨파워에 쓰던 소자료가 좀 보이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돈 좀 많이 주고 만든 파워는 아닌 거예요 유젠파워 괜찮나요 자꾸 물어보는데 좀 저렴하게 만들어진 파워입니다 원가절망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뭐 GL만큼 심각하게 원가 제감한 건 아니고 그리고 디쿨 거만큼 심각하게 원가 제감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중국산 썼으니까 금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유젠스컬 이 돈 받고 팔기에는 좀 아쉬운 품질이죠 맞죠 결국 중국산 소자 쓰는 애들 이렇게 딱 둘이고 대만산 쓰더라도 좀 티어가 떨어진 거 써는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대만산 쓰는 거 여기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성비라고 보는 스컬파워 세고트파워 GL파워 자 눈에 봐도 그냥 얘네들이 싼 거 쓴 겁니다 싼 거 쓴만큼 그냥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맞죠 14만원대 이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 풀 것만 예외가 되고 여기 표에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는 그렇네요 그 외에 뭐 썬루트 파워 어떠나요 썬루트 파워 메인캡이 중국산이에요 에코 파워 어떤가요 에코 TN 85도 대만산 씁니다 여기 사실 다 105도거든요 85도 자 대만 에코 역시 과감하네 과감합니다 폭게임 어떤가요 폭게임도 골드 있던데 싸던데요 걔도 대만산 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싼 애들은 1차 캡부터 싸구로 썼거나 2차 캡부터 쭉 싸구로 쓰거나 그러니까 2차하고 필터류 자잘한 것들 많이 박혀있는 솔리드캡들도 다 중국산 대만산 갖다 쓰거나 싸게 만든 거야 그냥 싸고 좋은 파워는 이래서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캡이 중요한 게 아까 제가 평화를 작업해 준다고 했잖아요 파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뭉개 준다고 이거 뭉개 주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반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개를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유지시켜서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량이 큰 거고요 이 정도면 용량이 큰 편이거든요 이게 전액캡밖에 쓸 수가 없는 게 이 정도 용량이 큰 뭐 탄탈캡이나 이런 거 안 나와요 SP캡 같은 거 이 정도 용량이 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뭐 나오다가 가격이 너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전액캡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뭐 솔리드타입 이런 거 안 쓰고 용량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1차캡 이네들은 저가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골드파워라고 볼 거면요 근데 너무 저렴한 애들은 1차캡을 저가형을 썼거나 뭐 에코도 그렇고 지금 MSI GL도 그렇고 썬넛트도 그렇고 아니면 2차캡도 이게 필터리라서 비교적 덜 중요하지만 가격이 덜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쿨링이 잘 안 돼요 아까 사진을 쓸며시 보여주면 2차캡의 위치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이 부분인데 바람을 보통 여기 위주로 불어줘요 팬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기 보면 좁잖아요 여기 보면 좁기 때문에 여기 쿨링 중요한데 105도짜리 일산 써주면 좋을 텐데 막 저기에 85도 쓰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대만산 중국산 저다 갖다 박는 거는 당연히 저기도 분량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싼 거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1차밖에 모르니까 2차를 싼 거 쓰는 경우가 많죠 저런 제품들은 하나같이 2차를 받아 대만산 중국산 썼습니다 그러니 싸고 좋은 골드파워는 없는 거예요 저렴하게 만든 골드파워일 뿐이죠 물론 일산 캡 표기되는데 일부 제품은 중국이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새 말이 많더라고요 특정 제품이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저런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QC 관리를 일본 직원 본사 직원이 나와서 같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 공장에 고산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애들은 대만산 품질 정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더 많은 걸 봐야 되지만 그게 힘들어서 짧게나마 요약한 파워 품질 확인하는 표였습니다 오늘은 골드급 밖에 하지 않았고 더 높은 용량이 골드급 안 했다 아쉽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1000W 봐도 사실 이거랑 같은 캡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같은 네이밍을 가졌으면 품질이 비슷합니다 750W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표를 어느 정도 참조하고 750이나 1000W 보셔도 됩니다 다만 브론저나 스탠다드급 파워는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언제 시간날 때 한번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표를 dru는 형성에 대해서 제가 잘라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